안녕하세요 DKZ 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제 일상을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음 우선 제가 대파를 심어 보려고 해요 대파를 심을 거고 재활용품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키워 보도록 한번 할게요 음 그러려면 흙이 필요하고 페트병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씨앗도 필요하고 각종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사러 가볼게요 아 페트병은 저희가 분리수거 하는게 있어서 이미 있어요 그럼 한번 사러 가보실게요 안녕 제가 이렇게 재료를 사 왔는데요 이 플라스틱 페트병은 음 저희가 원래 생수를 마시다가 버리긴 아깝고 뭐라 해야 될까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둬던 플라스틱이구요 그리고 이거는 손 다치지 않게 흙에 손이 묻지 않게 해줄 면장갑 그리고 대파 씨앗을 사 왔구요 그리고 흙 흙을 사 왔구요 뭐 이제 플라스틱을 자를 칼과 가위가 있는데 여러분 칼과 가위를 만지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분이 될 건데요 꽤나 귀엽죠 짜자잔 어? 칼 치워요 칼 쓰레기 같은 거 다 할게요 옆으로 예스 예스 그리고 이 흙을 골라서 흙을 잘라서 이걸 뜯어서 어이 세연이의 하루 안 돼 짠 잠깐 닦고 오는 시간 갚겠습니다 큰일났다 괜찮아 괜찮아 아마 괜찮을 거야 잠깐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흙을 뿌릴게요 주변에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자 다시 진짜 박스를 깔아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은 삽이 있으시면 미니 삽이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삽을 미처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흘리게 되었는데 다시 오 이게 다 잘 불러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흙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놔두시면 안되고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손 이것도 삽으로 하시면 좋긴 한데 제가 어떻게 되는 손으로 이렇게 꾹꾹 고르게 펴지도록만 씨앗이 겹치지 않도록 1,2cm 깊이로 심은 후 손을 살짝 깎아주세요 이렇게 줄어봐주시면 돼요 씨앗을 한 몇 개를 내야 될까요? 세 개를 내야 될까요? 자 가운데 이렇게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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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을 내리시고요 씨앗 투하 그 새알만 심으려고? 새알 심으면 안되나? 근데 죽는 게 더 많을걸요? 거기 들어있는 것 중에 아 좋은 아이디어 그렇죠? 다시 다시 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이의 하루 한 요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량 열 알 줘도 되는데 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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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하나 됐다 이렇게 하고 다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대파 심기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꽤 귀엽죠? 얘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? 대파의 새우니까 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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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세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키워서 중간중간에 성장 과정을 시간될 때마다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우리 대세 그러면 한국 대세가 자라는 날에 만나요 세연이의 하루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여기서 간간히 먹으면 식량들도 이렇게 놔두고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아 그림 이걸 왜 집에 봤지? 여기 영표에 생양표를 한번 찍고 해보겠습니다 와 첫번째 거 망했어요 다시 그러고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만 빠르게 그리고 조금만 보여드리고 완성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더 만져서 완성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연이의 하루 저희는 이제 저녁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약간 산책 겸 저녁밥도 먹고 뭐 먹을 거예요? 저희는 고기를 먹으러 갈 겁니다 야호 야호 근데 우리 둘 다 배 안고프잖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밥을 때가 되면 먹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에 맞춰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맨날 저희가 저녁밥 먹는 시간이랑 다른데요 저녁밥 먹는 시간에서 50분이 벗어났어요 근데 저 야식을 안 먹기 위해 야식은 몸에 안 좋으니까 냠냠 냠냠냠 냠냠 이거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? 냠냠냠냠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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